안녕하십니까 대한미디어그룹 아는것입니다의 정진호입니다. 마침내 하나의 긴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지난 12월 9일 우리 헌정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약 7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같은 탄핵이지만 내용에선 큰 차이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기소되지 않았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의 실질적인 기소 대기상태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사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온 소수 기득권 세력의 정경유착 이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온 피해들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입니다. 진정한 한민족의 절약 이제부터 보여줄 때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정치인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박병석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치인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대전 서구갑을 지역구로 한 5선의 박병석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박병석 의원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를 해주실 분 오마이뉴스 장지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때 못 오셔가지고 지금 좀 외롭게 했었거든요. 네. 왜 못 나오셨어요. 아 그날이 우리 촛불 취재였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 김재동 씨가 와가지고 김재동 씨? 네. 만민공동회를 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 4만 명? 4만 명? 네. 이렇게 모인 굉장히 많이 모였던 그런 날인데요. 너무 바빠서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안 나오신 방송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재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칭찬을 또 했는데요. 의원님 소개하기 전에는 나오지 마세요. 아직 안 나오고 웃음소리만 나오는 저분이 또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진단 뺐습니다. 재욕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욕 많이 한다고. 오늘도 벼르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공격수이죠. 시호산업개발 소속의 새누리당 윤기웅 대표께서 갑자기 방송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등산 간 거 사진 올리면서 깜빡했다고 이런 처죽이.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해 죽겠다고 하는데 이거 뭐 김영란법 때문에 사라고 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우리 단죄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 기자님께서 대신 공격수 역할도 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역을 좀 맡아볼까요? 저도 공격수를 좀 같이 보태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방어수입니다. 지난번 방송 때 혼자 나오셔가지고 고분 분투를 하셨어요. 자칭 음주운전 추방 운동본부 대표이자 주먹의 의리의 돌쇠. 대전 서구의 운영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혼자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들어보셨죠? 긴장은 됐지만 재밌고 할만 왔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반독방송? 그건 좀 그렇고 시청률 떨어집니다. 아니, 청취율이죠. 제가 좀 주변 지인분들하고 청취자 후원 회원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장 기자님하고 윤 대표님 안 나오셔가지고 의원님하고 둘이 방송한 거 어땠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밌었다고 했구나.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요. 박병석 의원에 대한 해부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박병석 의사, 교수, 정치인,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건달, 택배 아저씨, 미용사 등 95%의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티비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중개해 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선 진보 정편 오마이티비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현 기자님께서 박병석 은혜에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박 의원님이 워낙 자기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지금 벌써 5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봐오고 있는데 정말 이미지 맞게 좀 깔끔하세요. 정말 자기관리 잘하시는 분이에요. 온화한 표정. 그렇죠. 한번 기본 정보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분이 1952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65세. 좀 젊어 보이시죠? 사실 그거보다는. 그래 보이시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젊어 보이는데. 적진들이 이제 젊어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막말을 하세요. 페이스북 생중기 해볼까요? 네. 이분이 이제 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대전토박이죠. 그리고 성균관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 뒤로 뭐 석사 박사도 좀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주 사회생활은 이제 중앙일보에 입사해서 기자로서 사실 명성을 좀 날리죠. 여러 가지 경제부 기자로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 정치부 기자로 국회도 좀 출입을 하셨고. 이것이 2년이 되어서 이제 정치로 나오시는데 1999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제가 본인한테 들었는데 정치부 국회를 출입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의를 많이 하시는 김대중 대통령 DJ 밑에 쫓아다니면서 대변인은 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알아서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고건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에 정무부시장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네. 그리고 좋은 자리죠. 그렇죠. 대전 분이 서울과 출사하셨네요. 네. 어쩌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자 출신에서 이제 정치로 넘어가셨으니까. 네. 그렇죠. 기자님 언제? 네. 저는요? 저는 우리 김창관 의원님이 대전시장쯤 하시면 너무 멀은가요? 지금 좀 잡죠. 훌륭하십니다. 제가 한 67세쯤 되면 살려나. 정무직은 참고로 정년이 없기 때문에 뭐 가난하리라 봅니다. 그럼 본인이 마치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이시네요. 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본인 걱정을 먼저 하셔야지. 그 뒤로 이제 정치에 들어오셔서 제16대 200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대전 서구 갑에서 당선이 되면서 내리 5선. 한 번도 낙선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은 지금 20대까지 5선을 하게 됩니다. 16대 때가 바로 총선연대 바람이 부를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국회의원 현역이었던 자민련의 이원범 후보 국회의원. 아련한 이름이네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강력한 후보였었죠. 다만 총선연대한테는 낙선 대상자였던 후보였는데 그분을 꺾고 당선이 되면서 국회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쭉 보면 그 다음 17대 때는 열린운안 탄핵 바람이 부를 때였고요. 그 다음에 18대 때는 대전에서 자유선진당 바람이 불어서 6석 중에 5석을 모두가 다 자유선진당이 싹쓸이 하던 그런 시기에 혼자 유일하게 서구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고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겠죠. 인정을 받은 거죠. 바람을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19대 때는 민주통합당으로서 절반 이상 54%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돼서 4선. 그리고 2016년에 올해 있었던 초에 있었던 20대 국회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서 5선 의원이 됩니다. 그럼 국회의원만 지금 16년에 17년 차가 되는 거네요. 20년 보장받은 당선무여되지 않는 상은. 그래서 올해 새누리당 후보였던 이형규 후보가 내렸던 캐치플레이즈가 20년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당선이 되는 쪽에서 보면 2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면서도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한 거고 그걸 꺾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길다. 독지 아니냐. 장기지권이다. 지겹다. 이제 바빠오다. 그렇지만 아무튼 서구갑 주민들은 그래도 20년을 선택을 한 거죠. 절대 지존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지런하시니까. 이게 좀 빗나간 얘기긴 한데 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 선수에는 제한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면 또 여러 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선수를 많이 쌓았던 사람들을 보면 주로 영남이나 호남에서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대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보면 구선이죠? 김영삼 등등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그분이 잘해서 그렇게 했을까? 잘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주의라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이 당수를 하거나 당대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지역관리를 별로 안 해도 찍어주는 이름값으로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고 또 너무 선수가 오래되면 사실 젊은 좋은 세대를 키워내기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계보가 형성이 돼서 개파가 형성이 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이 많은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 있죠. 한 5선, 6선 이렇게 많이 하면 지역구 젊은 사람들한테 후회한테 물러여주고 그분들이 꼭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흐름도 좀 있죠.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5선을 하셨으니까 6선째에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좀 기대돼요. 왜냐하면 5선 당선됐을 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큰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큰 역할이 뭘까? 분석했을 때 국회의장, 당대표 아니면 총리? 아니면 무슨 단체장이나 이런 데 나가시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6선은 도전하지 않으시고 그런 어떤 더 큰 역할로 도전하시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들, 본인도 정치하시지만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제한 없이? 자치장은 실질적으로 3선이라는 의원님 제한이 있습니다만 의원이라는 건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고 자체 사업비가 없죠. 자치장하고 틀려서 그래도 비리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능력이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은 어차피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토론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께서도 5선인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총선 때 지금 장재환 기자님 얘기대로 이번이 마지막인 걸로 하고 큰 역할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정치를 벌써 울퇴한 아이는 아니시지만 더 큰 역할을 하시겠죠.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예전에 386세대라고 흔히 얘기했던 운동권 세대들이 40대, 30, 40대 정치권에 진출했을 때는 젊은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이 50대 넘어가고 60대를 바라보는 그런 연령대로 됐다 이거죠. 물론 선수가 올라가면서 어떤 원숭미도 생길 것이고 그렇겠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장재환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정치 신인들이나 새로운 바람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천이라는 첫 번째 관문에 있어가지고 그건 유권자 선택보다는 당내 어떤 이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력 때문에 좌우되는 것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중력이 되시면 아까 장 기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선수의 어떤 제안을 더 보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5선이면 20년, 20년이면 할 만큼 연금도 나오고 기회 얻을 만큼 얻은 거고 네. 저는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선수 제안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이야 굉장히 많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비례대표를 많이 눌러서 직능대표라든지 세대대표라든지 이런 걸 더 늘리자. 지역구를 좀 줄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 이런 것들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더라도 또 올바른 방향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천 경쟁이 심하게 되면 선수 제안도 자연스럽게 정당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수 제안을 아예 그냥 몇 선이다 딱 못 박아놓으면 조금 너무 좀 더 유능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7선 이렇게 제안해놓으면 뭐 제안해도 되겠죠? 너무 많아요. 저는 5선. 아니 왜 위험한 발언인 거요. 발상인 건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법을 만들 분들이 안 만들죠. 만들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 생활을 두겠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라는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큰 착각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의원님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 그냥 단순하게 반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대부분의 분들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왜 이제 반공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거든요. 독재주의 이런 비판들을 해봤었는데 뭐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은 이분 집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정림동 지급하시는데? 아니 그건 지역구고. 서울? 서울? 서울에 다 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반포동? 보통은 집을 국회의원들이 이제 서울에도 집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너무 힘들고 거리 많고 하니까 서울에 근거지를 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어디가 진짜 집이냐는 거지.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국회는 영등포고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이 가까우려면 영등포에 집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강남에 있어요. 서초, 반포 이런 데 있어요. 비싼 곳에. 살기가 좋은 곳에. 멀거든요. 여의도에서 그래도 영등포보단 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쪽 집들이 보통 자가예요. 산집이에요. 대전엔 집은 전셋집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그냥 명목상 집이냐. 다시 말해서 주민 출마를 위한 주민록 소재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집인지 그러니까 지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까 이제 과연 선수 지었고 이런 제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최다선 중에 한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부의장도 지난 19대 때 지내셨고 그런데 또 박병석 의원님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인지도가 5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좀 인지도가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 기자님 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당 구도로 지금 재편이 됐는데 전에는 뭐 3당 구도였지만 결국은 우리 정치를 주도하는 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정당 그리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 이런 것들은 알려지는데 충청도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죠. 만약에 전라도에서 5선 경상도에서 5선이었으면 벌써 장관이나 대표나 원내대표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충청도가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고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의원이 5선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당내에서 영향력이 좀 없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인지도에서 좀 낮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분이 걸어온 것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입문을 아까 DJ의 눈에 들어서 대변인으로 왔고 그다음에 16대 총선에서 당선에서 들어갔는데 바로 이어서 2000년에 그러니까 10년 때 총선이 있었죠.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내에서 경선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뭐 이인재. 그렇죠. 박병석 의원이 사실은 충청도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인재 의원이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당시는 이인재 의원을 좀 지지했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 이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인재가 그때 열린운육이 들어와서 경선을 할 당시에 그때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고요. 그 전에 이해창 후보와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했던 그 사람이 이쪽 당에 와서 다시 출마를 한다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지지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경선 국면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고 갔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상황이 됐지만 노사모라든지 노무현을 지지하던 그 당시 열린운육의 주류 세력으로 볼 때는 조금 기분이 나쁘겠죠. 승리를 위해서는 화합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또 중간쯤 가서 2002년 이제 8월쯤 가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낫자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후단협 이른바 이른바 후단협이죠. 심지어는 탈당을 해가지고 정몽준한테 가거나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요즘 다시 들어왔지만 유명하잖아요. 우리 박범계 의원 다를 때 김민세라고 하면서 했던 다시 왔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를 해라 하면서 후단협을 꾸려서 할 때 대변인격을 누가 했냐면 바로 박병석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저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저기는 아니었군요. 그러면 민주당의 재편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고 다음에 다시 공천권을 이른바 친노들이 갖게 두고 하던 구조에서 보면 박병석 의원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죠. 그분이 선수를 쌓았다 하더라도 또 많은 국회의원이 없는 그때는 초선이었잖아요. 그 뒤로 계속 쌓았다 하더라도 주류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특유의 성실성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뒤로 자민년 바람이 불고 할 때도 이분이 당선이 돼서 선수 그러니까 2000년에 당선이 되고 2004년에 탄핵 바람 때 당선이 되고 2008년에 자민년 바람이 불 때 당선이 됐을 때 이미 3선이잖아요. 그럼 3선이면 굉장히 중진급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소외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박병석 의원께서는 개파색이 옅은 분이에요. 그건 다 인정할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 확실하게 밀어주고 나의 방어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한테 더 신경이 가는 거죠. 대선 주자나 누구 할 때도 앞서 말씀했지만 박병석 의원께서 스타일 자체가 되게 점잖으시고 판단 같은 걸 보시면 미리 선수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때에서 중재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고 중요할 때마다 비대위원장도 한 번 하고 그러셨죠. 그런 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내가 대장이 돼서 한 번 이끌고 가겠다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목소리가 딱 있어야 되잖아 하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지지는 본인이 감내야 되는 몫인 거고 너무 좀 옅은 게 아닌가 쉽게 해서 지금 사이다라는 이재명 씨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지금의 국민들의 열망을 대신 긁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광을 하고 저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박병석 의원님 성실함 진짜 인정합니다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그럼 차라리 시장님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박병석 의원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굳이 장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분이 좀 신중하고 특정인을 밀지 않는 그런 개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책위원장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까 소개하다 조금 못한 것도 있는데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시절에 천안문 중국 천안문 사태를 취재해가지고 상을 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도 경제부 기자로서도 또 정치지부 기자로서도 특파원으로서도 굉장히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와서도 기자 출신이어서도 하지만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판단력도 있고 또는 신중하고 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개파 같은데 휘둘리지 않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 깔때기 때문에 아니아니요 기자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하시는 잘하고 계세요 할 말이 막 막히네 제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민하고 죄송합니다 깔때기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올 때 예를 들면 대선 국면에서 후보를 밀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개파들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항상 거의 중간자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휘둘리지 않고 신중해서 그분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늘 해왔고 그런 대표주자로서 항상 나왔고 또 반면에 단점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세력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대우를 하지만 그분에게 중책을 맡기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5선이 되어서 국회의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은 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떨어지셨잖아요 경선 때 이번 20대 때 국회의장 출마하시려고 당내 경선에서 꼴집스 두 번째 아시죠 9표로 떨어지셨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개파적인 면에서는 항상 안 되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5선을 끝으로 큰일을 하실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큰일을 자기가 한다고 해서 개파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색깔도 좀 밋밋한데 누가 따라주겠냐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당내 경선에서 그렇죠 9표 이석현 전 부의장하고 두 분이 나란히 꼴찌 두 분이 나눠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작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또 2분의 단점이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 그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개파적인 것만 하고 사람의 능력과 이런 역할을 봐야지 개파적 우리 지금 그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에 싸우는 봄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개파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목소리와 색깔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조정자 역할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상황과 기회에 따라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조정자 역할을 잘하시면은 저는 행정가로서 아까 얘기한 시장이나 자치장, 도지사 이쪽이 하면 잘하실 것 같고요 권선택 시장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려나요 아니 실질적으로 시장후보로도 몇 번 아시잖아요 거론되고 했었죠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대전시장이 대전시장이 공석으로 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선택 시장을 우리가 언젠가 또 다루겠지만 이분이 사실 처음에 행정가로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인가요? 노무현이 참여정국 때 이걸 할 때 이분이 청와대에 논란이 있은 다음에 다시 열릉당의 영입 케이스로 들어왔죠 그리고 중구에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박병석 의원의 많은 역할이 있었다고 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2년 만에 뛰쳐나가죠 다 아시겠지만 나가셨다가 나중에 자민연 자유선진당 선진당 그러다가 선진당이 새누리당하고 통합되면서 그쪽에서 출마를 하시고 싶으셨다가 계속 경쟁 구도에 있었던 염홍시 시장이 같이 가니까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가 없었거든요 계속 후보가 없어서 계속 물어보는 게 저희 특히 기자들이 물어보던 게 뭐냐면 박병석 의원한테 출마할 의사가 없냐 출마할 의사가 없냐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박병석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쳤고 인지도도 높고 또 충분히 단체장을 욕심낼 만하지 않을까 좀 전까지 인지도 없다고 했는데 또 인지도가 높고 아니 대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적 인지도 말고 대전에서 진보개혁 세력에서 박병석 의원만큼 인지도 있는 사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봤을 때 김창관 누가 알아요 이번에 많이 뜹니다 아니 까먹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들한테는 인지도 제일 높죠 그래서 계속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했냐면 반농담처럼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으니까 서울시장을 나가지 대전시장을 나가겠습니까? 껄껄껄 웃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뼈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단체장에 나갈 욕심도 있다라는 취지고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서울시장이나 대전시장을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분명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서울시장을 나가겠어요? 왜 어떤 정치적 기반이나 이런 게 없는데 기회가 된다면 대전시장에 출마할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행정과 얘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단하기 전에 권선택 시장이 이 당으로 넘어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권선택 시장과 다음 선거 때 경선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건 좀 어려운 구도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장 출마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하기를 권선택 시장이 당선 무효용을 받았다면 재판에서 아마 그분들의 결단도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상도 좀 해보지만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존재감이나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후보도 그렇게 유력한 후보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기 아마 그 당시에 이상민 의원하고 박병석이 서로 시장을 나가라 그런 여담도 자주 하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라도 미리 이제까지 얘기했습니다만 본인 성격 자체가 치고 나가는 성격이었다면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같으면 엊그저께 민주당이 당 최초로 40%를 찍었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이런 분위기라면 나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지금 해봅니다 민주당의 40% 최근 지지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수치로 민주당이 잘 해설하게 보자는 그렇죠 상대편이 워낙 도와줘서 그 수치 찍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박병석 의원님 별로 이렇게 잘 안 까시는 것 같아요 비판에 칼이 좀 무뎌서 제가 하나 더 공격을 해볼게요 의원님 그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그 누구죠 정진석 의원 때도 이야기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재산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은 기자로 하셨고 직장인이죠 중앙일보가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016년 올해입니다 이분이 이제 공개하신 재산 내역이 신고 재산이 35억 8,875원 그러니까 약 36억 정도가 되시거든요 좀 많으신 편이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꾸 궁금증이 정치를 해서 돈이 잘 벌리는 건지 아니면 돈이 많아야 정치를 하는 건지 물론 양비론으로 둘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보면은 저희가 여길 진행해보다 저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서 한 10년도 그쯤에서 강남 쪽에 부동산이 폭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정진석 지난번에 했던 분이나 서울의 강남 쪽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은 이 시기에 거의 두 배 이상씩 뜹니다 부동산 가격이 떠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도 미리 알았으니까 다 투자를 해서 구입을 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알아도 못 사겠지만 아마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아실 겁니다 박병석 의원이 또 하나의 장점은 그 비리나 그런데에 우선을 했음에도 특별하게 오르내리지를 않아요 이거를 음성적으로 했다 뭐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분 재산 내역을 좀 살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건물 재산이 약 30억 정도가 되시거든요 부동산이 많죠 네네 근데 그중에 제일 비싼 거는 서울에 있는 반포 아파트 한 60평 정도에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18억 7천만 원 그리고 그 원도심 대전 원도심의 중동 쪽이죠 대전역 그쪽 뒤쪽 같아요 그쪽에 이제 창고가 하나 있고요 2억 2천만 원짜리 그리고 상가가 하나 있어요 7억 1,300만 원짜리 이거는 왜 이렇게 투자를 원도심 나중에 활성화를 대비해서 해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동산 재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두 대 있으신데 그랜저 3,400cc짜리 하나랑 에쿠스 3,800cc짜리 하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금이 좀 있으시고 회원권도 있으시고 국회의원분들은 회원권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 7년, 8년 이 사이에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총 액수가 10억 좀 넘게 그 시기에 근데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번 기자 생활을 좀 하시다가 정치에 들어오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재산신고로 등록돼 있는 2006년 거를 최초로 보는데 이미 벌써 16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이미 건물을 한두 개는 건물이나 아파트 정도는 이미 구입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게 월급쟁이로 가능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은 좀 들죠 부정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많이 좀 가지고 시작했다고 보고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은 1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10억 정도가 16억에서 27억으로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거의 10억 정도가 뜁니다 물론 당시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좀 불었긴 해서 많이 뛰는 건 맞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또 지나니까 7억 정도가 또 뛰네요 와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부동산 전문가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2년 만에 17억 원이 뛰는 정도로 기가 막힌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를 잘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또 거의 다포 상태예요 지금 10년 가까이 될 때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그 때에 한번 쉽게 튀기고 그래서 볼 때 이분이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유명한 회생사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회생사가 사실 대한민국으로서도 참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자산이에요 사실은 족보를 출판하는 출판사로서 한국에서도 정말 국내에서 정말 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아드님이고 물론 이 족보 출판이 결국 망해가지고 문을 닫고 지금 박물관 형태로만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잘 나갈 때의 그 인쇄사의 아들이었으니까 기본 시작할 때 조금 부동산을 좀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중동에 있는 창고가 그거네요 중동에 있는 건물은 아버님한테 상속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고 역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투기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천만 원 오를 때 여기는 10억 오르는 우리는 천만 원 이자 낼 때 저기는 10억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제 생각으로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야 이렇게 하면 자기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때 당시 형식으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우려면 이렇게 내 경험에만 봐도 내가 좋은 큰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억씩 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투자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잘하셨는지 참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죠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분들한테는 세비를 좀 적게 주든지 환수를 좀 하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안 받으시든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유재산이 부정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왠지 좀 정치하시는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과연 국민들 시장에서 떡볶이 이렇게 드시는 거 많이 연출하셨지만은 얼만큼 그 퍽퍽함을 공감하실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물음표는 있기는 해요 그래 우리 서두에 이제 이야기한 대로 박병석 의원께서 선수에 비해 가지고 좀 굵직한 스토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많겠지만은 김창근 의원께서 네 좀 이어서 해주셔보시죠 어쨌든 제가 방어수니까 저는 칭찬을 드려야겠죠 저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요 술까지 얘기 나오고 우리 또 박병석 의원님 같은 서구에 계십니다 그래서 행사 때도 자주 뵙고 참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딱 특이한 게 우리 박병석 의원께서는 노인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노인들을 좋아하세요? 노인들이 좋아하세요? 노인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우리 박병석 의원한테 좀 죄송한 책임지다만 서구을 지역에도 박병석 의원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가끔 들어요 경로당 가면 그 정도로 이제 노인분들한테 이제 인지도도 높고 그만큼 잘 하시겠죠 경로당 낭방비나 그런 거를 사실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따오셨고 또 그 내조라고 그러죠 저는 그 사모님 한명희 사모님께서 묵묵히 진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비근한 예로 그 새마을 분여회가 김장도하고 가끔 이렇게 그 지역에 활동을 합니다 새마을? 새마을 분여회 거기에서 항상 계신데 좀 처음에 몰랐을 때요 좀 느낌 이상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박병석 의원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 그 행사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뭐 불의유토끼나 그런 데 하면 꼭 빠지지 않고 오시고 표를 안 내세요 소개를 해도 부끄러워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전혀 그런 게 없으면 항상 뒤에서 묵묵히 하시고 또 표 안내도 아시잖아요 네 저는 안죠 저희들은 달려가서 당연히 인사하죠 그래도 그 행사가 끝나고 식사도 이제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구내식당이나 구청 아니면 뭐 수고하셨다고 이제 새마을 분여회에서 이렇게 할 때인데 꼭 같이 안 하세요 부담주기 싫다고 그 몇 명하고 나가셔서 본인 자비로 그렇게 꼭 하시는 걸 봤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아 이 부인의 내조가 사모님 내조가 이거 참 큰 작용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 평판이 그 여성들한테서 아주머니들한테 계속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참 부럽기도 해요 옛날에 그 박 누구죠 kbs 앵커 출신 신은경 앵커랑 결혼했던 박성범인가 네 그 멤버 그 생각나네요 갑자기 뭐 그 관리를 잘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평가하기에는 박병기석 의원이 워낙 그런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민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충청권에서의 중진 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지역 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칭찬하고 깔고 제가 좀 얘기를 하면 박병기석 의원이 대전지역에서 조금 이제 당원들이나 이쪽 민주당원들 이런 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 중에는 박병기석 의원이 2000년도에 당선이 된 다음에 당시 2004년 재선 의원이 이렇게 되고 나서 시당 위원장 출마를 하는 데에 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선병열 그때 의원과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들 투표에서 동률이 나왔는데 나이 순으로 연장자 순으로 해서 박병기석 의원이 시당 위원장이 돼요 당시에 이제 노사모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새로운 그룹 또 젊은 그룹들이 선병열 의원을 시당 위원장으로 많이 밀었고 또 기존의 민주당 계열들이 박병기석 의원을 밀었다고 보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아래로부터의 공천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래서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평가예요 평가적으로 보면 시당 위원장을 그렇게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세력들 새로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해서 선병열 의원이 동률까지 나오는 걸 본 그 결과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 박병석 의원이 거의 대전시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그 지역구들도 박병석의 사람들이 그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뭐 주요 표직을 잡고 또 상무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악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개혁당이라든지 노사모 출신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청년위원장 뭐 이런 것도 경선에도 나서고 하더니 사실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활동이 아예 전무해졌습니다 그런 원인이 박병석 의원의 개파 대전에서 박병석 의원한테 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개파 그 피해자 알겠습니다 그게 보였거든요 약간 이제 내부고발작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때 열심히 하던 사람들 다 없어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모습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방어하시려면 하세요 그 이후로 또 어떤 것들이 방어가 아니라 피해자적이네 또 어떤 짜잘한 논란입니다 네 그럼요 네 2006년도 이제 지방선거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박병석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했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이어지죠 시당위원장으로서 모든 걸 장악했던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박병석 의원의 친형인 박병호 동구청장이 다른 당에 있다가 이 당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공천신청을 했어요 다른 당이라면 근데 이제 그때 자민연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쪽 당에서 원래 당선이 됐었는데 이제 열린당 바람과 이런 상황에서 그쪽 당에서 공천신청을 했는데 공천심사위원장이면서 대전시당위원장이 동생인 박병석 의원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공천심사를 하는데 전략공천으로 박병호 동구청장을 전략공천으로 공천을 줍니다 이때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친인척 특혜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돌겠네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본인도 나는 그래서 심사를 못하겠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퇴장을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걸 고지곳대로 누가 받아들이냐 경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경선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이미 열린당에서 3명의 후보들이 있었어요 3명의 후보들이 열심히 노사무 활동도 하고 그동안 민주당 열린당 당원 활동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동구청장 출마를 꿈꾸면서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다른 당에서 왔는데 시당위원장의 형님이 오셔서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이거를 고지곳대로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이라든지 상무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하는 권한이 다 박병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정했을까? 이런 거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그거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 어디나 장악을 하게 되면 대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측근들을 갖다 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회부터 누가 당대표가 되면 당장 자기 편하고 말 잘린 사람 쓰겠죠 그런 부분은 정당이라는 특수구조 때문에 일반 기업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예를 들어 당직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는 그래야 그럴 수 있다 쳐요 코드가 많은 사람들끼리 근데 선출직에 대한 공천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2006년도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경선제도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경선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선출되면서 가장 핫했던 때 제일 활발할 때입니다 당시에 오히려 지금이 경선이 그때보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그럼요 가장 경선이 활발할 때인데 보세요 우리 당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선거운동 그동안 열심히 하던 당원들이 다 있고 또 그중에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의 후보들이 나섰는데 이 사람들과 경선도 안 시켜주고 다른 당에 있다 넘어온 현역 구청장 형을 전략 공천을 한다? 경선도 안 해준다? 이거는 영입을 했다 그런 식으로 현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 그러니까요 그게 구태정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친인척이면 더 멀리하고 요즘은 그런 걸 또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분이 진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우리가 결정에 증거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그럴수록 그런 상황을 하지 말고 또 현역 구청장이니까 경선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왜 굳이 경선도 안 하고 전략 공천을 하냐는 거죠 경선 자체가 신경은 쓰이죠 그리고 나가서 떨어지셨어요 당선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비판을 좀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다른 걸 또 지적해 보면요 대전시의회의 원구선 파행이 최근에 있었죠 당시에 이제 그런 파행의 문제는 지역구를 있는 의원들의 책임을 좀 물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지만 서구의회 파행이 이번 말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기 때에도 주먹다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서구의회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럴 때 박병석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의 책임을 묻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물음을 좀 비판을 제기하면 아 뭐 지방의회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공천권을 다 쥐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의 수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꼭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발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구의회 파행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전시의회 파행이 있어서도 좀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런 걸 원만하게 해결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왜 지방의회들 파행을 그렇게 해요? 저도 서구에 있습니다만 구조상 지금 10대 10이에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걸 중재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요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이 되게 제가 보면 저도 의원입니다만 자존심도 세고 본인들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인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파행이 있었어도 안 믿으시겠지만 특별하게 국회의원께서 간섭하거나 그런 점은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원만히 푸른 것도 아시잖아요 의리 돌쇄 사건이나 그런 어떤 풀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으로도 각오했습니다만 그런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지금은 말씀하신 거는 10대 10이고 각자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할게요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죠 거기 아이고 인원수가 비슷하면 파행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역 의원이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이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회기가 아니고 전 회계에서 그런 파행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에게 세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걸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당선이 돼서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일을 벌이고 왜 똑같은 짓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당의원장을 하고 계시는 박범계 의원께서는 아시잖아요 제명도 당하고 당원들도 자리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평평성을 맞추고 있고 서구의 같은 경우는 그런 단합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보면 말 그대로 독률 구조에서 나오는 갈등이었지 그 독률의 원인은 어디 있는지 잘 아시겠죠? 제가 얘기 드리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선진당에 있던 사람들 또는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온 사람을 공천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 가서는 11대 9였는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저쪽 당 가서 같이 해서 10대 10을 만드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거죠 그럼 그 원인의 책임이 어딨냐는 거죠 그 공천을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게 문제인 거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런 게 그러면 공천할 때 그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역의원들이죠 가장 많은 큰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들 네 왜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됩니까?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아니에요 몰라서는 게 아니에요 내 표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 현역의원이면 더 받는 거죠 조직에 의원 좋은 사람 아까 얘기했죠 정말 노사무 활동이라든지 이런 개미 활동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내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치를 바꾸고 지방의회나 국회를 좀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원했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흔히 비판하고 있던 구태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지 않나 끌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에서 그런 비판에서 박병석 의원이 좀 자유롭지 못하다 비판의 지적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국회의원들의 어떤 표밭과 관련이 지어서 가다 보니까 좀 구태정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죠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네 네 네 최근에는 이런 논란 있었습니다 이거는 박병석 의원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오선이고 지역에서 워낙 비중 있는 인물이니까 계속 이런 게 지적이 되는데 대전시의회에 4급 교육전문위원 자리가 있었는데 이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로 내정이 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정된 사람이 박병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왜 교육전문위원이면 교육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인데 왜 하필 또 박병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을 갖다 안치려고 할까 이거 박병석 의원이 요구한 거 아니냐 권선택 시장 당선시켜놓고 위에서 상황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만하고 이거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저는 박병석 의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왜 오해사게 이런 거 하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절대로 하지 마라 결국은 무사히 됐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점도 박병석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보도자를 보면 그 당시 박병석 의원은 코멘트를 안 하다가 난 관련이 없고 그 당시 의장이 김인식 의장이었어요 여성분이요 두 분은 내가 보면 친 난매 사회쯤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건데 내정된 사람 얘기하는 거죠 내정된 분 그래서 추측건데 김인식 의장께서 그 당시 지방선거를 떨어졌죠 내정된 분이 그래서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런 보은 차원에서 김인식 의장이 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보은이고 그게 무슨 자기 될 거 아니잖아요 저 얘기는 그거예요 팩트는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박병석 의원이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본인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인식 의원도 공청권을 박병석 의원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에 상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었다가 하면 좀 이상한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그걸 상의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라고는 안 했어도 굳이 반대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박병석 의원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를 아니면 정말 몰랐다면 버럭 불같이 화를 내서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했어야죠 또 그것도 안 했잖아요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의원실에 의했던 인턴 직원 얘기 있었잖아요 준기천 그렇죠?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우리 할 얘기 별로 없다고 했는데 벌써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칭찬드리고 그러십시오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많이 좀 배우셨어요 법안발의도 많이 하신 편입니다 출석률도 말 그대로 부지런할 수 좋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최근에 올해 된 거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상인들 위한 걸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012년도에 박병석 의원이 당론을 정해서 대표 발의를 합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2015년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2억 원 미만의 0세 자영업자죠 신용카드 수수료를 1.0%에서 0.5% 그 정도 낮춰졌고 그 다음에 중간지대 2 내지 3억 매출에 이제 중소가맹점 1.5%에서 1.0%으로 낮춰졌어요 이게 실제 이게 미리 됐어야 됩니다 은행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때문에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2012년부터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는 진짜 우리 국민들 영세 업자한테 표부에 와닿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해서요 이 부분은 주위에서도 여러분들이 박병석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은 법안은 굉장히 많이 발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번 특검 관련해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자기관리가 잘하시는 분이고 국회 출석률 이런 것도 봐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또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4년을 평가하는 그런 시민단체 우수위원회 선정된다거나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높게 평가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도 많이 하시면서도 의미 있는 발의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칭찬하는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티비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중개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선 진보 정편 오마이티비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염살롱 염살롱 오늘의 음악 한 잔 어때요? 대중음악을 통해 시대를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최초의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 염실장과 정마담의 유쾌한 시사 예능 토클 팟방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주인공인 박병석 의원이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정치인들 중에서 경력은 가장 화려한 다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리고 활동들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마 그거는 조금 더 박병석 의원에 대한 우리의 기대?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기대? 좀 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 못지않게 이름 나오면 좋겠는데 언론에 충분히 그만큼 선수도 있고 그런 바람 때문에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이죠 마지막 순서로 한 줄평, 짧은 한 줄평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장기장 기사님 먼저 해주시고 김창근의 순서로 해주세요 먼저 강창이 전 국회의장이 은퇴를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최다선인데 박병석에게, 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시죠 두 분이 박병석에게 강창이란? 네, 넘어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서야 할 대상, 좋다 우리 김 의원님, 박병석에게 강창이란? 그 당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하시면서 당은 달랐지만 사이좋은 반장, 부반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이좋은 반장, 부반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병석에게 권선택이란? 아, 얄미운 사람 아까 조금 얘기했죠 당을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대전시장 출마에 있어서 조금 이런 상황도 있고 네, 의원님, 박병석에게 권선택이란? 장 기자님이랑 같은 명이라는데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사이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사이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다 박병석에게 문재인이란? 선망의 대상 선망의 대상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떨어지지?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요 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 음, 그때그때 달라요 이분한테는 가까운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세 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끝으로 이제 김찬가지 의원님께서 박병석 의원님께 조언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앞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인은 이슈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신조화한 것도 좋지만 그런 게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인지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항상 또 그 부지런함만 성실함은 또 우리 박병석 의원을 따라갈 의원이 없어요 KTX도 저도 서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몇 번을 실질적으로 지역행사에 왔다 다시 서울 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중요한 이슈 때 꼭 좀 그 본인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한번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장 기자님이요 네 그분이 이분이 이제 5선을 당선되셔서 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대전 지역 출신으로서 뭐 중요한 자리 우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의 그 대표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대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서 대전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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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은 저마다 지역 일꾼을 자차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대전 충청의 자랑, 대전 충청의 일꾼, 대전 충청의 인물 그런데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이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우리 지역의 정말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입니다의 정진우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방송 사연이나 제보, 출연 신청도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